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사동에 위치한 커피의 맛집, 라벨루 커피 전문점에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호퍼에 맛좋은 향이의 원두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라벨루 커피 메뉴에는 햄치즈 크루아산과 에그마요 크루아산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라벨루 커피샵을 아기자기한 내부입니다. 색종이로 접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원한 맛을 다양한 색의 맥주가 진열되어 있어요. 저의 이름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라벨루랍니다. 그리고 널찍한 단체소님 자석도 마련되어 있어요. 예쁜 저녁이를 보니 따르르한 전화가 올 것만 같아요. 라벨루 커피샵 주문 전화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쏙쏙한 자몽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햄치즈 크루아산과 에그마요 크루아산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크루아산의 맛은 부드럽고 바삭하고 사르르 부서지는 식감을 느껴볼 수 있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하루를 아삭아삭 부서지는 놀라운 맛을요. 기타를 보니 처음 배울 때 치던 노래가 가만히 떠오릅니다. 너의 주묵에 마음의 양식을 듬뿍듬뿍 담을 수 있는 저저기 조용히,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빗문으로 나가면 나만의 구름을 만끽하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맥주와 살아름 생맥주도 곁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라벨르 커피숍에서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